비트가 다른 부아를 찾았어요 나 여기 살도 돼? 어, 나 여기 쓸게 너 왜? 아! 여야 가서 가서 내가 살 거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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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는 입기 많으니까 잘 봤다 그러니까 맞을거잖아 이건 덤퍼팩이에요 여러분 야 부아니까 괜찮아 와 너 예뻐서 다 봐주실거야 야 좋아 덤퍼팩이라니까 나 여태 쓸거야 레몬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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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앞으로 가고 윤준이가 앞으로 가야 네 뭐예요? 잠깐만 일로 와 야 나 잘못 쓸거야 미니크 바다 이거 너무 쉬어 nearly 미니크 바다 미니크 바다 이 분은 멀어장 몇 가지 그렇지 멀어장 다른 느낌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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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